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늘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관련한 우려를 다루기 위해 첫 공식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왕이 외교부장 등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AI에 대한 첫 미중 회담을 향후 몇 주 내에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첨단 AI를 둘러싼 위험과 안전 우려, 그것을 다룰 최선의 방법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CJ 가양동 부지를 사들인 인창 개발이 부지 매각을 검토하면서 사업이 잡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수익성이 낮은 지식산업센터로 개발이 진행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부지 매각에 나선다 하더라도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 국내 사모투자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올해 총 1조 5천억 원을 출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자 분야는 PEF, 크레딧, 부실자산펀드, 벤처펀드 등 3개 부문이고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선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해 김혜연입니다. 정영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한 주 내내 우리 시장 등락을 좀 반복을 했는데 오늘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5월에 밸류 프로그램 일정 말씀드렸죠. 저 PBR 관련 주 계속해서 눌림목 공략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매매 정말 잘하는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진행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빠르게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뉴욕 중시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올랐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성장 고용 물가고 저뿐만 아니라 연준도 성장 고용 물가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성장 관련된 매크로 지표 볼 때 뭐가 있죠? 베이직 북, PMI 등등 있습니다. PMI는 50 이하로 떨어졌고 이번에 49.9가 나왔습니다. GDP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하회였죠. 성장세가 준화되고 있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밤에 PC 지표가 발표됩니다. PC 지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고요. PPI가 선행 지표로서 예상치 하회에서 기대감 여전히 있습니다만 만약에 PC가 잘 나오지 못한다면 증시가 한번 출렁거린 가능성이 높으니까 방송 중에 아마 결과 나올 겁니다. 좀 실시간으로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1%대 상승하면서 2650선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갭 뜨면서 상승했는데 좀 하락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코스피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단기 박스권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박스권을 나타낼 때 지지 라인이라고 하면 121선이 되고 가격적으로 보자면 2600선이 됩니다. 그래서 2600선과 2670선을 등락하면서 증시가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단기 박스권 그려지는데 그 폭이 좀 좁습니다.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830선과 865에서 70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물가지표를 앞두고 단기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인데 제가 이러한 증시에서 전략 하나 세워드리겠습니다. 저 PBR 관련주 너무나 많은데 옥석 가리기 좀 도와드리자면 유통, 증권, 지주사, 보험,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인데 기아 실적 너무 잘 나왔으니까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하셔서 저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전력 설비라든지 전선, 구리 관련주 너무나 좋습니다. 구리 관련주로는 29산업 있고요. 전선 관련주로는 가온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이 있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주로는 대장주 HD 현대 일렉트릭이 있고 뒤따라서 재룡전기, 전력 설비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돌파 배매 관점에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눌림목 들어가시면 이러한 증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 분석도 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이런 시황 이야기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 방송을 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 물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 일찍이 아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 정말 잘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상담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에이직 랜드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만 3,900원에 비중은 20%인데 대처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를 보니까 7%가량 오르긴 했지만 5만 7,900원이면 여전히 지금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챙겨가 봐야 될까요? 네, 에이직 랜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면 나쁘지 않은 흐름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대응 전략 이런 거 시청자분이 문자 상담이시기 때문에 왜 들어가셨는지 좀 이유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6만 3,900원이면 제가 좀 보기 편하게 대충 수평선을 좀 그어놓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거 보이실까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화면 보실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3월 13일에 누군가 시가계 띄우고 고가 8만 4,500원 고점 경신했다가 종가상 7만 4,300원까지 쭉 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캔들을 볼 때 일단은 좋지 못한 캔들이에요. 그런데 거래 대금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냥 유통 물량을 많이 지고 있는 수급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까요? 외국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요. 기간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슈퍼 개미 정말 돈 많은 개인 투자자가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대금을 보면 세력들이 물량을 판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앞서 보시면 이런 개인 투자자들 있죠.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8만 4천 원쯤 오니까 물량을 던졌고 또 이 부근에서 산 사람들도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차익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캔들이다 보시면 되고 세력들이 물량을 털었다든지 아니면 고가권에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 자기적으로 세운 캔들은 아니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추후에 빠지더라도 박스권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건 결국 매수가까지 올까 플러스 매수가를 넘어서 전고점 돌파할까 플러스 만약에 오르지 못한다면 내가 어디서 손절해야 될까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답 궁금하시겠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매수가를 넘어서 전고점까지 갈 수 있냐 네 제가 그때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났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일단 1분기 주도 섹터는 반도체 바이오였고 2분기 주도 섹터는 바이오가 아니라 반도체가 독차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시청자님들 삼성전자, SKI닉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런 대형주가 올라갈 가능성 당연히 높지만 소형주, 전일 기준으로 5,700억이면 소형주잖아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손절 라인이 얼마냐면 단기 박스권의 지지 라인 5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5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전 고점 라인 8만 4,500원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8만 4,5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만 4,500원 부분 상방 라인 잡아줬는데요. 지지 라인을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으니까요.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응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 네온테크. 네온테크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700에 100%예요. 100% 비중 3,700원 매수가이신데 네온테크가 여러 가지 테마에 좀 묶이고 있죠. 드론이랑도 묶이고 자율주행이랑도 묶이고 오늘 종가를 보니까 3,220원인데요. 자 비중이 100%세요.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온테크 매수가가 좀 높으세요. 그래서 보유기간이랑 매수를 왜 했는지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3년 전에 이거 샀는 거거든요. 그때 한 내가 알기나 한 6천 주고 사가지고 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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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 게 한 매번 물 타가지고 지금 3,700원 맞춰놨는 거거든요. 아 그 어떤 이유로 2,3년 전에 그렇게 매수를 막 하셨을까요? 아 그때 이게 저 저 뭐 1차 뭐 뭐 드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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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처음 주식 시작하자마자 방송 보고 샀는 게다. 아 처음 주식 시작을 이제 2,3년 전에 하셨는데 처음 산 주식이 이제 네온테크다 이런 거 맞으시죠? 네 사자마자 지금 물리고 있는 거죠. 네 뭐 상담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나쁘지 않으니까요. 시청자님 차트 보면서 제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방송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런 거 있는데 아 이게 매직봉이라는 건데 이게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급등전에 뭐 이런 게 있으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공식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시청자님. 체크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추세라는 용어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잘 아시죠? 뭐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네온테크가 쭉 빠졌다가 장기 2평선 라인 121선을 돌파함과 동시에 정배열 구간에 들어섰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 패턴인데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는 세력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투자자가 가격이 싸네 하고 반발 매수세 플러스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올라갑니다 시청자님.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하세요? 아니면 매수가 넘어서 수익 보는 게 중요하세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넘어가고 좋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만 오셔도 좋아요? 네 매수가지만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고요 시청자님. 제가 이거는 지금 3,220원이죠? 자 100%를 하셨어요. 4,000원 목표가 잡겠습니다. 4,000원 잡는데 전문가가 4,000원 간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4,000원까지 물량을 꽉 쥐지 마시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3,700원이잖아요. 3,700원 오면 절반은 3,700원에 던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절반은 3,700원에 던지고 나머지 물량은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다가 4,000원 목표가 들였으니까 나머지 물량은 4,000원에 시원하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온테크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우선 매수가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을 줬을 때 비중 반으로 축소를 해보시고 남은 물량으로는 최종 목표가 4,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수익 실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코 프로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가랑 비중 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매수가 11만 4,900원이요. 아 11만 4,900원이요? 네. 10%요. 제가 이거를 종목을 좀 좋아해서 직접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0%예요. 10%세요. 자, 언제 사셨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날 샀어요. 상장일날이요. 아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에코 프로 액면분할 이슈가 있으면 사실 기업 가치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주가만 인위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액면가가 줄어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원, 100원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때 시가기 떴을 때 만약에 저번에 카카오처럼요. 2차 전지 관련 센티가 좀 좋았더라면 주가가 더 올라갔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2차 전지가 안 좋잖아요. 리튬 가격이라든지 핵심 건물, 니켈, 반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 수요 둔화도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적도 그렇고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아니, 시청자님 매수가 11만 4,900원이면 전혀 걱정할 매수가가 아니세요.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2차 전지, 제가 뭐 상담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2차 전지가 앞으로 너무나 좋을 거예요. 2025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단기 투자 성향은 아니시죠? 단기도 하고 장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장기로 좀 에코프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반도체 관심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조선주에 좀 배팅하고 있어요. 삼성중공업 이거 들어보셨죠? 하나 오셔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 관심이 있대요. 그럼 얘가 지금 안 좋다고 해서 관심이 지금 없는 건데 언젠가라고 하면 제가 2025년 상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관심 가지면 다시 쭉쭉 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조금 들고 계시고 비중이 10%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9만 원, 전조점이 9만 6천 원이죠. 이 라인. 여기까지 빠진다면 10% 더 담으셔도 될 것 같아요. 9만 6천 원이요? 네, 그 전조점이니까요. 꼭 9만 6천 원에 담으라는 게 아니라 9만 6천 원 부근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될 때 한번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10%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담으신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5만 원 잡아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는 시청자님 그릇에 맞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에코프로는요. 전조점 부근에서 추가 매수 10% 비중 정도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들어봤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수익 실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20만 9천 3백 원이고요. 8%밖에 안 담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조금 더 물량을 좀 늘릴까 싶어서요. 네, 지금 셀트리온을 20만 9천 3백 원에 매수를 하셨고 8% 비중을 갖고 계신데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 여부도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로 하면 좋았어요. 네, 우선은 종가는 17만 6천 6백 원인데요. 자, 셀트리온 저희가 지금 8% 비중이니까 혹시 매수당가 낮추는 전략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데 20만 9천 3백 원이면 매수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렇죠? 많이 높았었는데 조금씩 더 높아요. 아, 낮추신 거예요? 그럼 언제 매수하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한 2년 넘을 거예요. 2년이나 되셨어요? 네, 네.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방송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아, 예, 예. 그때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아, 세트리온이 좋다는 전망이 나와서 그때 매수하신 거 맞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매수를 했나? 코로나 끝나고요. 코로나 전에 매수를 했나? 참 오래됐어요. 네, 그럼 매수과를 평단을 계속 낮추신 거고, 그렇죠? 네, 근래에 조금씩 낮춘 거예요. 비중이 8%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신 건 아니니까. 또 추가 매수 여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예, 예. 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시청자님. 예, 예. 자, 보시면 1월 2일에, 1월 2일이죠. 24만 1천 원까지 빵 하고 튀었어요. 예, 예. 보유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팔질 못했죠. 너무 올라서. 너무 올라서 팔질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시청자님? 그때는 단가가 더 높았어요, 제가. 아, 단가가 높으셨구나. 예, 예. 아, 그럼 수액이 아니었네요, 이때는, 시청자님?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1월 2일에 이렇게 장띠양봉이 빵 하고 나왔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빵 터졌잖아요. 예, 예. 저는 이걸 보통 기준봉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용어는 좀 최대한 제가 지적하고, 이왕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빵 하고 주가가 올랐다가, 계속해서 오르면 좋은데요, 그렇죠? 그러지 못하고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예. 빠질 때 뭘 봐야 되냐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빠지네 하고 이게 있으면 안 되고, 거래대금만 보시면 돼요. 거래대금이 보는데, 자, 보세요. 이때는 우뚝 하고 올랐는데, 이때는 이때 비해서 많이 안 올랐죠? 네. 확실히 보이시죠, 동그라미 두 개가? 네. 그럼 세력들이 안 나갔어요. 네. 계속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력들, 돈 많은 외국인 투자자랑 기간 투자자는 어느 섹터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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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가 아니라 반도체, 조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그 사람도 관심이 지금 바이오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로 다 가 있다 이거죠 알테오젠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는 바이오지만 ADC라 해서 ADC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존의 항암제는 부작용이 많잖아요 정상적인 세포까지 사멸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았는데 꿈의 기술이라 해서 정상적인 세포를 제외하고 암세포만 공격하는 꿈의 기술을 가진 재료가 또 있고 관련해서 빅파마들이 M&A를 하고 있고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바이오 중에서 유별나게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그럴 만한 이슈가 없잖아요 네, 지금 없어요 해봤자 제가 보니까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한다는 데 소각은 베스트 이슈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 자사주 매입했다가 소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나중에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다른 목적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주저하는 정책이 아니죠 그게 근데 지금 보니까 자사주 매입에 소각까지 한 걸 제가 방금 확인했어요 그래서 기업 내부 이슈는 나쁘지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LB 이런 것도 많이 오르죠 그거는 FDA 관련해서 이슈가 또 있잖아요 리보세라닉 그런 이슈가 있으면 바이오는 오르는데 이건 없으니까 셀트리온은 일단은 대기해 보셔야죠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비중을 좀 더 늘릴까요? 네? 비중을 좀 더 늘릴까요? 네, 늘리셔도 돼요 지금 제가 아까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물론 제가 기업 내부자가 아니라서 앞으로 어떤 치료제 이슈가 나올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 없죠 몰라요 저는 그거는 근데 그렇죠요 그렇죠 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치료제가 어떻게 빵 터질 줄 저는 뭐 이거 단타 전문가이기 때문에 차트만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나쁜 패턴은 아니에요 여기 동그라미 네모나 박스로 좀 그려드릴게요 보시면 이 안에서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보면 17만 원 시청자로 지지 라인이에요 17만 원 기다려 보시고 그때 비중 좀 늘려보세요 그럼 평당가 낮아지죠 17만 원 잡고 기다리시다가 목표가는 한 21만 원까지는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시세 초입 부근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21만 원까지는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20만 9,300원인데 21만 원 팔면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17만 원의 평당 좀 낮춰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셀트리온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우선은 17만 원 부근까지 내려온 이후에 지지를 해준다 싶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들어봤으니까요 그때 한번 매수 단가 낮추는 전략 취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 네페스 아크 20%에 32,000원입니다 네, 네페스 아크 32,000원에 20% 비중 AI 반도체 테마로 지금 좀 묶여있는데 종가가 29,300원이면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어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32,000원 부근까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패스 아크 매수가가 조금 높으십니다 높으신데 이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한 달 정도 있습니다 한 달 전이면 AI 반도체 뉴로모피 관련해서 움직일 때 매수하셨네요, 그렇죠? 네 자, 32,000원 20% 추가 매수는 제가 권유 추천 안 드립니다 추가 매수는 그렇고 우리가 테마 논리랑 실적 논리가 있어요, 시청자님 제가 이거 그냥 손절가, 목표가 말씀드리고 상담 끝낼 수 있는데 제가 이거는 무조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테마를 보고 매매하는 경우가 있고 실적을 보고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시청자님 유리기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유리기판 하면 HB 테크놀로지, 뭐가 있을까요? 피로틱스, JNTC, 캠트로닉스 오늘 시간에 상한가 쳤더라고요 네, 아시죠? 그러니까 뭐 그런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좀 중소형주 가는 거죠? 그러면 실적 논리로 갈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SKC, 삼성전기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돈이 엄청 많았다면 삼성전기나 SKC는 계속 모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테마 논리랑 실적 논리가 갈린다 이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종목분들 좀 말씀드렸고 네페스 아크도 보면 지금 유로모피 관련주인데 이건 실적 논리일까요? 테마 논리일까요? 테마 논리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테마 논리로 봤을 때 이런 거는 짧게 치고 나오셔야 돼요 언제? 이때죠 한창 오를 때 이런 구간에 담으셔가지고 빠지든지 아니면 1파 이후 눌림기법 제가 아까도 강의했는데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짧게 그냥 10%, 20% 보고 나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120일 선까지 밀렸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이런 구간에서 매수한 건 아니실 거고 어디서 매수하신 거예요? 정확히 날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한 20일 정도 됐을 거예요 20일 정도요? 그럼 빠질 때 매수하신 거면 추가적인 재료가 나올 걸 예측하시고 들어가신 건데 자, 이건 제가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3만 2천 원 수평선 그거보면 이 라인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만 9천 3백 원 종가 마감했는데 121선 지지 라인이에요 이거 굵은 선 보이시죠? 시청자님 회색깔 이게 120 이거 이탈하면 진짜 추세 하락이 가속화됩니다 순절가는 얼마나 네, 그래서 이거 순절가는 제가 말씀드릴 건데 2만 7천 5백 원 잡으시면 됩니다 네, 순절가 2만 7천 5백 원 이거 이탈하면 물론 빠졌다가 갑자기 기업 내부의 어떤 테마성 논리 재료가 나와서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예측하고 할 거면 그거는 합리적인 매매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2만 7천 5백 원 손돌가를 꼭 지켜주셔야 되고 이 테마 자체가 나쁘지 않은 테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21선 2만 7천 5백 원만 지켜준다면 반등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목표가 얼마로 잡냐? 3만 7천 5백 원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3만 7천 5백 원이에요? 네 3만 7천 5백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만 7천 5백 원 내려오면 다 순절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2만 9천 3백 원인데 주가가 빠져서 2만 7천 5백 원 내려가면 다 자르시고 만약에 딱 주가가 다음 주에 받는데 2만 8천 원 내려갈 듯 안 내려갈 듯 해요 지지라인 형성이 돼요 보유하시라고요 보유하시다가 기다리면 반등이 한번 오는데 반등 나올 때 목표가를 얼마로 잡냐 3만 7천 5백 원 잡는다 이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3만 7천 5백 원 오면 8원들이 아니다? 그렇죠 파시면 되죠 그렇게 상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지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수요일에 3만 7천 5백 원 나오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3만 7천 5백 원 매도 걸어놓으세요 하면 제가 뭐 그거 예측할 수가 없죠 제가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우리 시청자님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리하겠습니다 2만 7천 5백 원 중요한 121선 라인이기 때문에 디지 라인 잡으시고요 최종적인 목표가는 3만 7천 5백 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스아크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우선은 목표가는 3만 7천 5백 원을 잡아주셨지만 손절 라인은 2만 7천 5백 원이니까요 이탈하면 손절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지금 계속해서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단기 매매 잘하시는 정영석 전문가님과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DB 손해보험을 주셨어요 매수가가 9만 6천 3백 원에 비중은 10%인데요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해요 자 오늘 종가가 9만 9천 9백 원입니다 수익 구간이신데 어떻게 하면 좀 수익을 극대화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문자 상담으로 DB 손해보험이라는 종목 좀 상담 문의 주셨는데 9만 6천 3백 원이시라고요 그러면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차트 보면서 좀 볼게요 자 여기죠 여기서 매수하셨는데 문자 상담이라서 너무 아쉬워요 언제 사셨는지 제가 좀 알아야 되는데 가령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셨다가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평당가를 낮추셔가지고 여기에 오신 건지 아니면 최근에 사신 건지 아니면 이전에 사신 건지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으니 일단 전망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전 방송도 하고 저녁 방송도 하는데 시황 부분 짧게 짚고 나서 마지막에 파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시장 정리해드리자면 이렇게 전략 세워드릴게요 지금 저 PBR 관련해서 5월 달에 구체적인 방침 밸려 프로그램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때문에 금융지주사 보험증권 유통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 너무 좋으니까 눌림목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방송마다 나와서 저 PBR 저 PBR 하는 이유는 아니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 관련주도 뭐 여러가지 뭐 생보사 이렇게 손해보험사 나눌 수 있는데 DB 손해보험 너무 좋고요 파동으로 봤을 때 올라갈 차례입니다 5월 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유기간을 4월 26일이 5월 달에 나오거든요 5월 초에 좀 파졌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아니 전망이 좋은데 왜 팔아야 되나요 그 이번에 메타 보면 아시죠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도 갑자기 또 빠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테슬라도 뭐 1분기 실적이 안 나왔는데 실적이 안 나왔는데 재료가 좋으니까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재료를 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선 반영된 부분도 있고 5월 달에 나오면 기대 물량 다 빠질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1만원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러면 11만 5천원 1차 잡으시고 2차는 12만원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지금 상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지금 계속해서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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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전화 연결도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은 궁금하실까요? JYP고요. 네 매수가라는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만 9천 30원에 18%입니다. 네 6만 9천 30원에 18% 비중이시고 오늘 종가는 6만 6천 7백원입니다. 지금 매수가 아주 조금 이탈을 했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JYP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네 시중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JYP 6만 9천 30원까지는 올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 오시면 좀 파시고 다른 거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시중자님 그거 JYP를 언제 매수하셨나요? 좀 됐어요. 한 2, 3년 되셨나요? 아니 그 정도 안 되고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두 달 되셨어요. 네. 또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한 7만 5천 원, 8만 원은 가지 않을까 하고 사봤습니다. 네 이게 참 힘든 게 보면은 이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만 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카카오 빠질 때도 이쯤이면 올라가겠지 다 물렸습니다. LG 생활건강 아무리 실적이 부진한다 해도 화장품 브랜드 최고인데 이쯤이면 올라가겠지 다 물렸습니다. JYP도 그 수준에 밟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 이유는 근거는 차트 보면서 좀 논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카카오 말씀드렸으니까 카카오 잠시만 볼게요. 보시면 앞에 이거 보이시죠? 방송 지금 보고 계신가요? 이거 장대원분 거래대금 실리면서 나오면 주가 하락 추세 가속화됩니다. 마찬가지로 JYP도 이때 3거래를 연속 은봉이 나왔네요. 합치면은 14, 17, 18%짜리 장대원봉인데 거래대금 실렸습니다. 세력들이 좀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조금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지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시청자님 보세요. 6만 6,300원에서 시청자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올라가겠지 담은 사람들 개인 투자자 많을 겁니다. 그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됩니까? 반등 하나 싶다가 이렇게 되죠. 제가 예측 하나 해볼까요? 여기서 올라가다 싶다가도 다시 전저점 라인 깨면서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장기 이평선 라인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라인 돌파하려면 뭔가 좋은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JYP에서 신규 걸그룹, 보이그룹을 냈는데 엄청나게 글로벌적으로 성공한다든지. 그런 이슈가 나올 것을 제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죠? 어떤 그룹이 나와서 어떻게 할지 제가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와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만원 부근까지는 오기 때문에 이거 그냥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구간에 매수하는 거 좋아하시면 조선주 한번 공략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려볼게요. 하나오션, 삼성 등공어 많거든요. 그런 정보가 한번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상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JYP 상담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이 상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전략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HPSP. HPSP 매수가라는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4만 4,700원에 30%. 4만 4,700원 매수가의 30% 비중이시고 오늘 종가를 한번 보니까 종가는 3만 8,7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30%면 비중도 좀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HPSP 많이 빠지고 있네요. 이거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 시청자님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안 됐습니다. 한 달 안 됐으면 이거 빠질 때 그냥 올라갈 거지 하고 매수하신 거죠? 아니, 원래 5만 얼마에 샀었는데 세 번을 사는 바람에 예속한 떨어진 게거든요. 아,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셨다 이거죠? 분할 매수를 하셨다 이거죠? 네. 아, 그래서 4만 4,700원까지 내려오신 거고 네. 자,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추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쉽게? 일단 그 상승 추세로 가면은 대영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방산도 그렇고 전력 설비도 그렇고 조금 그 안에서 눌리더라도 쭉 가잖아요. 그런데 HPSP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121선을 2023년 이후로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가다가 그렇죠? 보시면 이번에 이탈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때 그냥 파시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주식에 보면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 야, 이게 거래대금 실리면서 왔는데 일단 제가 시청자 이거 수급 좀 보겠습니다. 수급 보면, 야, 개인 투자자만 지금 담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바닥 구간에서 야금야금 모으다가 이때 누구한테 던진 거예요? 개인 투자자에게 던진 겁니다. 외국인 싸게 사서 개인 투자자에게 비싸게 판 거고 비싸게 사서 물려있는 수급 주체는 개인 투자자예요. 네. 이거 수급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뭐, 외국인 좀 담긴 했는데 의미 없는 수치고요. 제가 전략 좀 세워드릴게요. 44,700원.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올라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21선 저항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 찍고 시간을 한 번 볼게요. 시간을 보시면 저점 찍고 월요일에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4만 5천 원을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4만 5천 원. 4만 5천 원 이탈하신다면, 죄송합니다. 3만 5천 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3만 5천 원 이탈한다면 다 정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홀딩하시다가 4만 5천 원 21선 부근입니다. 이때 그냥 전부 입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3만 5천 원 지지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만약에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종목을 정리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 들어봤고요. 상방 라인으로는 4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기아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2만 5천 원에 25% 비중인데요. 기아가 오늘 종가는 11만 8천 2백 원입니다. 우리 기아 또 분석 잘해주시잖아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기아는 제가 아까도 분석을 좀 했는데요. 문자 상담 주신 분이 12만 5천 원이면 기아니까 이때 사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때 사신 건 아닐 테고 물타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상으로 주봉상으로 보면 매물대 소화했고 언제 사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이때 사신 건지 아니면 이때 사신 건지 물타기를 하신 건지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제가 전망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자사주 소가 결정을 했다. 우리가 보통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 후 소각입니다. 매입하면 의미가 없어요. 가끔씩 공시로 취득 신탁 계약 뜨면 그게 호재인 줄 아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건 저 호재로 안 봅니다. 소각까지 가야 호재고 배당은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 차차 늘리기로 했고 성향 나쁘지 않은데 추세도 더군다나 좋아요. 그리고 실적도 좋아요. 이러면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전망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PBR 관련해서 5월 달에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매매 기법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 추세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11선 타고 올라가는데 혹시나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신규 매수 검토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셔도 되고요. 지금 상담 주신 분이 12만 5천 원이면 보유하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높은 구간도 아니잖아요. 여기 보유하시고 목표가는 13만 1,700원은 충분히 돌파할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장기 투자하시는 분 같아요. 15만 원으로 제가 목표가 좀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면서 15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상담 들어봤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LG 이노특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1만 3,500원에 10% 비중인데 LG 이노특은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던 종목이죠. 딱 매수가가 또 종가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LG 이노특 한번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만 3,500원이시라고요. 오늘 종가에 들어가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이거 전화로 좀 주셨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은데 사정이 있으시겠죠?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21만 3,500원, 121선 딱 부근이에요. 이거 거래대금이 들어왔는데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수급 보면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네요. 외국인 기관이 제가 수급 볼 때 어떤 걸 보냐면 그냥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다 해서 와, 좋다 이게 아니라 보시면 팔다가 팔다가 4월 16일 팔았죠? 17일 팔았죠? 팔다가 갑자기 24, 25, 26 덩어리 분량이 3거래 연속 들어왔다?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은 27일 장 마감하면 집계치가 여기 뜹니다. 이거 증권사별로 다 뜨기 때문에 수급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 27일에도 외국인 기관이 다 맞는지를 좀 봐주셔야 돼요. 이게 수급 매매 기본 골자거든요. 수급 주체가 주가를 올렸으면 그게 유지되는지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27일, 28일 주말이고 29일에 장 개장하면 올라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청자님?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수급 상황 봤을 때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또 수급이 유입이 됐는지 그러면 유입이 됐을 때 시나리오랑 유입이 되지 않았을 때 시나리오 좀 잡아드릴게요. 유입이 됐다면 가격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닥 구간이고 밑에서 기술적 반등 나온과 동시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시고 목표가는 보시면 21만 3천 5백 원 25만 저항 라인 한 25만 원 이 라인 고점 라인이거든요. 이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25만 원 라인 잡으시면 되고 시나리오 두 번째 별로 안 좋은 시나리오죠. 만약에 여기 딱 이렇게 올라가는데 수급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29일에 외국인 기관이 갑자기 팔아버렸다. 개인 투자자가 샀다. 이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때 시나리오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된다면 수급 주체가 팔았으니까 주가가 빠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게 저항 라인이니까 아마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단기 박수권 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손절 라인은 전저점 라인 17만 9천 5백 원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바로 파시는 게 아니라 단기 박수권이니까 17만 9천 5백 원 이탈할 때 전부 정리하시면 되고 만약에 17만 9천 5백 원 안 온다면 계속해서 홀딩하시다가 그때는 목표가 하향 조정해서 23만 원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LG 이노텍까지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전략을 짜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의 이런 종목 분석들 시황들이 너무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저희 전문가님 방송 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다투명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관련주들 눌림목에서 매매하는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들어봤고요. 베이직랜드는 목표가 8만 3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네온테크는 우선은 보유 전략을 짚어주셨으니까요. 인내심을 갖고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틀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에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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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